안녕하세요 어제 방탄소년단 맵솔콘 콘서트 추첨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너무 바빠 가지고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서 확인을 하게 됐어요 두근두근 누릅니다 저는 4월 12일 일요일 6시 반 알석에 당첨됐어요 일단 지난번에도 사무실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힌트파크 어딨죠? 자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알석 알석 아 저는 당첨을 알석이 되었는데 예매 기간이 아니라서 안되는 거였네요 우선 당첨되었으니까 기쁘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당첨이 안된 분들은 예매해서 꼭꼭 포도알을 획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매할 때 좌석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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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